이제는 실전인데요. 1부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연습장의 루틴을 이제 알아봤고요. 이제는 권성열 선수가 실전에서 어떻게 루틴을 가져가는지를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로 나눠서요. 샷 그리고 칩샷 퍼팅 너무 잘하는 것 제가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가 샷 루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필드에 나가셔서 1번을 티해서 먼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디로 공을 칠지. 물론 슬라이스 구질인 분, 드로우 구질인 분 그거에 따른 목표 타겟 설정을 하시면 돼요. 항상 명확하게 타겟을 설정하고 저는 드로우 구질이니까 항상 드로우 구질 비구선을 정확하게 그리고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연습장에서 연습했던 것과 똑같이 목표를 두 번 보고 하체 고정, 테이크 백 확인, 샷. 끝이야. 완전 일관되게 쳐야 돼요. 1번을 이렇게 쳐야 되고 2번을 이렇게 쳐야 되고 18번을 끝날 때까지 항상 이런 리듬이 있어야 물론 이렇게 이야기 말씀 나누시고 또 이렇게 재밌게 라운딩하는 건 좋지만 이 샷 들어가는 순간은 단 1분 채 되지 않아요. 그 1분만 집중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항상 본인이 하는 리듬, 시간 그리고 이렇게 저처럼 4걸음을 걸어가든 5걸음을 걸어가든 항상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지켜주시는 루틴이 가장 샷에 있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화면으로 보자면 심플이 우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아주 단순하고. 여기서 또 질문 하나 있어요. 저도 궁금하기도 한데 티 높이를 어느 정도 꽂으세요? 아마추어분들이 너무 높은 분도 계시고 너무 낮은 분도 많이 계셔서. 저는 항상 저만의 방법은요. 새끼손가락을 공을 잡고 이렇게 티를 꽂을 때 새끼손가락을 이용해요. 새끼손가락의 길이만큼 꽂습니다. 이렇게 티를. 제 새끼손가락의 길이가 이렇게 놓고 보면은 지면에서 놓고 보면은 딱 헤드 거의 끝 위에요. 그렇게 되면 티를 꽂게 되면은 항상 공의 3분의 1이 잠기게 되죠. 이렇게. 항상 이 높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도 항상 똑같은 티높이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 딱 꽂으니까 항상 일관된 티높이를 유지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클럽 페이스 윗면의 위쪽에 3분의 1 정도 잠길 정도. 저는 티를 조금 높게 꽂는 편인데요. 항상 이 헤드를 옆에서 봤을 때 3분의 1 정도가 잠기게끔 놓고 치는 거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구질이 어떤 구질이 생겨나요? 드로우를 치기가 훨씬 편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퍼블로 스윙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스윙 패스만 인투아웃이 된다면은 훨씬 더 높은 탄도의 드로우 구질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드로우성 구질을 치기 위해서는 티를 낮게 꽂는 건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티를 낮게 꽂을 경우에는 항상 바람이 강하게 분다거나 아니면은 좁은 페이웨이에서 컨트롤을 친다거나 할 때 항상 그렇게 낮게 꽂음으로 인해서 마음적의 안정감과 그리고 다운블로의 스윙이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티를 낮게 꽂는 거고요. 높게 꽂은 이유는 항상 높게 멀리 치고 싶을 때는 항상 높게 꽂으라고 저는 추천을 해요. 그 테이크백 루틴도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테이크백이 너무 폼나거든요. 제 말로 하면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정적이라서 다시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어요. 테이크백이 스윙 시작이잖아요. 네. 아까 제가 루틴 중에 하체 고정 테이크백이라고 했는데요. 이 테이크백은 저는 항상 이 제 척추각과 내 페이스의 각이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이 페이스의 각이 있죠. 이 각이 내 척추가 숙여진 만큼 숙여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테이크백을 이제 생각을 할 때 내가 그립을 잡고 테이크백을 했을 때 내 척추각과 이 헤드 앞 페이스 면이 내 척추각과 똑같이 이루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늘 동일한 각도로 테이크백을... 그 각을 시작이 거의 반 이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넷볼 위치 체크 시작. 이 시작 부분을 항상 이렇게 체크를 잘 해주시면 훨씬 백스윙을 하는데 여유를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제가 보기에도 거의 완벽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클럽헤드가 딱 정확한 위치에 있고 클럽페이스도 딱 일정하게 닫혀있고 하는 모양이 안정적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칩샷 루틴. 야, 칩샷을 좋은 칩샷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네. 그래서 칩샷에도 특별한 루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칩샷은 모든 골프장마다 그린 스피드라는 게 틀려요. 그리고 볼을 쳤을 때 그린이 받아주는 단단함이 틀려요. 그래서 항상 나가기 전에 어프로치가 가능하시면 먼저 어프로치 공 3알에서 5알을 들고 어프로치를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어프로치를 했을 때 그린에 떨어지고 몇 발이 구르는지를 잘 한번 보세요. 항상. 네. 항상 티나 동전을 들고 거기에 두고 그 동전을 맞힌다고 생각하고 10m 연습을 하면 10m의 동전을 두고 쳤을 때 10m로부터 몇 발이 구르는지를 한 3알에서 5알을 쳐보시면 그 평균치가 나와요. 6발이 구르는 골프장이 있고 4발이 구르는 골프장이 있고 네. 그걸로 체크가 끝입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체크를 하고 아 내가 쳤을 때 몇 발이 구르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고 필드에 나가서 그린 미스가 났을 때 항상 핀 5발 전이라고 생각하고 그 5발 전까지 치려고 하거든요. 네. 지금은 오 진짜로 딱 5발 가까이 굴렀네요. 한 4m 정도면 거기에 한 5발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린 스피드가 2.5에서 3.0 사이는 대부분 대한민국 골프장에서는 5발에서 6발이 구릅니다. 제 경험상이요. 오 이거 완전히 굉장히 중요한 정본데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신기한데요. 네. 딱 5발 정도가 딱 구르네요. 몇? 아. 58도 기준이거든요. 58도 기준이거든요. 근데 볼의 컨택이 정확했을 경우에 56도와 58도 웨치는 거의 5발에서 6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이론이죠. 개인적인 같지 않아요. 이거 무슨 똑같이 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또 한번 쳐보면요. 네. 이건 좀 멀리 갔네요. 근데 구르는 거는 거의 6발이죠. 딱 제 6발로 굴렀어요. 네. 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린 스피드가 한 2.5에서 3.0 정도 보통 나오는데 네. 그럴 때 한 5발 정도 58도 기준으로 보면 네. 근데 아마추어분들은 56도 많이 갖고 계시니까 네. 56도로 하시면 한 6발. 그렇죠. 6발에서 또 7발, 8발이 되겠죠. 이제 그거를 나가시기 전에 아니면 횡연아 나가셔서 한번 나중에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쳤을 때 10m 기준으로 내가 쳤을 때 몇 발이 구르는지를 보시는 거죠.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걸 정확하게 알고만 있으면 내가 그린 미스를 해서 핀으로부터 세알리는 거예요. 6발. 여기가 내가 공이 떨어질 지점이다. 아하. 하고 돌아가셔서 놓고 그 떨어지는, 그 떨어뜨려야 될 5발 전 지점을 보고 치는 거죠. 오우, 진짜 딱 뭐 자로 잰 것처럼. 야, 근데 이게 어려운 거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렇죠. 어렵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핀에서 일단 5발 빼고, 네. 딱 그 지점에 랜딩을 주려고 노력을 하면 이제 비슷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오, 특헌 해서도 될 거 같아요. 그냥 가장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다가 결국 제가 하는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또 포팅 한번. 야, 우승 퍼시 이제 굉장히 제 뇌리 속에서 떠나지 않는데요. 정말 마술과 같은, 그림과 같은 퍼시였어요. 퍼팅을 잘 안 되면 아무리 사실 좋아도 우승에 나오지 않는 거라서 네, 그렇죠. 특별한 권승열 표 퍼팅이 있을 거 같아요. 네. 퍼팅, 저는 퍼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첫 번째가 스피드예요. 스피드. 두 번째가 라인 잃는 법. 세 번째가 경사도에서 브레이크 포인트 체크하는 법. 네. 저는 항상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시합 때 퍼팅 그린, 연습 그린에 올라가서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항상 퍼팅 그린에 올라가면 먼저 평평한 곳을 찾아보세요. 네. 티업하기 한 5분만, 5분만 시간이 있으면 되거든요. 5분 전에 퍼팅 연습 그린에 올라가서 평평한 부분을 찾으세요. 그리고 세 걸음 안쪽 연습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목표 없이 그냥 몇 알을 굴려보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굴리는 겁니다. 편안하게 이렇게 굴렸을 때 어느 정도 스윙 크기를 쳤을 때 어느 정도 가는지를 눈으로 먼저 익히는 거예요. 눈으로. 네. 이 정도 크기로 들어서 치니까 한 세 발이 굴러가는구나. 제일 먼저 그 스피드를 익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라인 읽는 법. 먼저 경사진 곳을 찾아가 보세요. 훅 라인이 약하신 분들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휘는 곳을 찾아가시고 슬라이스가 약하신 분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휘는 곳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셔서 똑같이 세 발짜리를 쳐봅니다. 쳐봤을 때 항상 공이 끝까지 힘이 받아가다가 끝에서 힘이 풀리는 지점이 있어요. 항상 그걸 잘 체크하셔야 돼요, 버튼은. 물론 스트록도 중요하지만 그 스피드와 그 브레이크 포인트 찾는 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연습을 필드 나가시기 전에 5분 정도 시간 여유를 두시고 스피드 조절을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찾아서 얼만큼 휘는지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걷기는지를 잘 보시고 그렇게 눈으로만 익히고 나가셔도 훨씬 밖에서 퍼팅을 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것이 내가 퍼팅을 좀 굴려보면 이게 힘이 빠질 때 그때부터 어느 만큼 휘는지를 눈으로 보고 그걸 조금만 익혀나가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플레이를 할 때 아까 봤던 것보다 좀 적으면 조금 적게 감안하고 좀 많으면 좀 더 많이 감안하고 연습 5분이면 충분하거든요. 다시 한 번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이것도 똑같이 루틴을 지켜요. 자료 화면에 보면 아시겠지만 항상 저는 그리고 네 발을 걸어가요. 항상 네 발이군요. 항상 네 발을 걸어요. 그리고 똑같이 타겟을 조준하고 스탠스를 취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내가 보내고 싶은 곳으로 스트로크 하죠. 스트로크를 보면 아마추어 여러분들께서 가장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감속을 하시는 건데 권성현 선수는 확실히 가속을 하면서 이렇게 스트로크를 하네요. 그게 좋은 팁 같은 것도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께서 감속이 문제죠. 갔다가 너무 스피드가 죽어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감속을 하시는지. 하지만 가속을 하는 법은 알려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연습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 연습 방법이 어드레스를 다 하고 백스트로크를 하세요. 백스트로크를 하고 힘을 빼고 여기 땅에 놓습니다. 땅에 놓으신 다음 그냥 쳐보세요 한 번. 모든 스트로크의 가속 구간이 시작되는 건 백스윙 끝에서 시작합니다. 백스윙 끝에서 가속이 시작이 되어야 끝까지 가속으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습을 저도 감속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특별한 방법인데요. 네. 연습을 할 때 백스윙을 들고 어깨에 힘까지 힘을 다 빼고 놓습니다. 넣고 쳐보는 거죠. 아 네. 야 이거 진짜 이거 처음 보는 방법인데요. 이것도 그냥 제가 이렇게 연습을 뭐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익힌 방법인데 항상 백스윙 끝에서 가속이 시작돼야 된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백스윙 끝에 가서 힘 빼고 놓고 가속 해보고 아 그러면은 클럽헤드가 어 위에 있으면 들려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으로 떨어지는 무게도 있고 하니까 이걸 놓게 되면은 온전히 자기 힘으로 스트로크를 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가속을 붙이는데 완전히 도움이 될 거다. 오 진짜 특별한 레슨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진짜 너무 다들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아마추어분들도 그렇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특별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고쳤으니까. 항상 사람마다 생각하는 스윙의 포인트는 틀이라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면 백스윙이 높아서 낮추고 싶은 사람 낮춰서 높이고 싶은 사람 이런 거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이 온연한 척추의 고정, 머리의 고정은 항상 스윙할 때 내 발의 움직임에서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항상 저는 백스윙을 하고 피니시까지 이런 느낌의 움직임이 많았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발을 발 모양이 지금 굉장히 약간 일반적이지 않은 모양이긴 했는데 발이 천천히 한번 보여주세요. 발을 어떻게 하셨는지 발을 처음에 제가 어떻게 했는지요. 네. 원래 하셨을 때는 발이 좀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 이유가 저는 항상 체중이동이라는 것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체중이동이라는 것은 저는 이전에는 늘 이게 체중이동이라고 생각했어요. 아하. 우측에 있어야 된다, 좌측에 있어야 된다. 말 그대로 정말 우측에만 있고 좌측에만 있었던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 밑에가 무너지니까 위에까지 크게 흔들리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고치려고 노력을 했었냐면 항상 백스윙을 하면 이 골반은 앞뒤로 움직이게 돼요. 앞뒤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 오른 골반이 뒤로 가면 왼쪽 골반은 앞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발에 체중은 어떻게 있어야 되냐? 이렇게 있어야 돼요. 항상 백스윙 때는 내 발 뒤꿈치에 체중이 있어야 되고 왼발은 앞꿈치에 있는 상태에서 백스윙 타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같이 맞으면서 치는 겁니다. 쳐볼게요. 먼저 올리고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 됩니다. 듣고 이렇게 치는 거죠. 그러니까 톤이라는 자체가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약간 앞뒤의 느낌이네요. 골반이 약간 뒤쪽으로 빠졌다가 전문용으로 하면 밑장 빼기네요. 이렇게 뒤로 빠지는. 그렇군요. 저는 체중이 늘 과장하면 이렇게 하겠지만 항상 이런 느낌을 많이 가졌어요. 이쪽에 그냥 온 무게가 실리는 느낌이 체중이동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 무게가 회전과 함께 실리는 거예요. 회전과 함께. 척추각은 항상 그대로 유지된 채 회전으로 인해서 발은 오른발은 뒤꿈치의 힘이 왼발은 앞꿈치의 힘이 네. 이걸 항상 명심을 하고 연습을 하거든요. 와 대표적인 연습 방법으로는 공을 오른발 뒤에 놓고 백스윙 할 때 의도적으로 꾹 밟아보세요. 아 네. 의도적으로 꾹 밟아보면 이 공이 땅을 땅 밑으로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꾹 눌러보면서 연습승을 한 번 세 번 정도를 해보시고 치면은 느낌이 쉽게 올 거예요. 오우 야 근데 그 방법으로 고치신 거죠? 저는 고쳤어요. 그렇게 했더니 우측으로 체중을 이동하겠다고 위에 상체까지 다 가던 제 머리가 회전으로 인해서 우측에 체중은 다 실리고 머리는 고정을 할 수 있게 됐던 거죠. 아 그러면은 골반 있는 이 부분이 약간 접히는 느낌도 나시고 접힌다는 느낌보다는요 살짝 펴지는 느낌이 더 나는 것 같아요. 약간 뒤로 빠지니까? 대각선 위로 살짝 올라가는 느낌 네. 전형적인 프로 선수들 얘기 네. 그런 모습이 나오네요. 그러려면은 이거를 이런 식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네. 앞 뒤 앞 뒤 네. 이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골반은 돌아요. 안에서 아 네. 피니쉬 때도 디디고 이때부터는 이게 뒤로 빠져주는 거죠. 오우 야 그렇죠. 이 골반이라는 게 그 자체로는 횡톤은 못하게 돼 있고 뺄 수만 있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네. 정확한 톤이네요. 이야 스윙 한 번만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권성열 선수 스윙을 보고 정말 너무 부러운 게 너무 안정대의 고정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다음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머리가 완전히 꼼짝도 안 합니다. 오우 전 진짜 너무 부러워요. 이야 근데 권성열 선수는 원래 머리가 움직이고 있었는데 네. 안 움직이게 할 수 있게 바꾸었는데 그 방법으로 분명히 바꿨다. 네. 근데 제가 듣기에도 바꿔질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라요. 이게 머리가 좌우측으로 너무 심하게 움직이는 경우는 참 볼을 똑바로 치는데 너무 크게 방해를 주기 때문에 머리를 고정하기 위해서 권성열 선수의 특별한 방법, 앞뒤 방법으로 이렇게 체중을 이동하는 방법을 사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샷은 세 가지를 해봤는데 루티는 믿고 따라 하셔야 된다 연습장에서 해보신 거를 꼭 같이 해보셔야 되고 연습장에서 해본 거를 가지고 필드에 나가서 믿어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필드에 나가시면 조금만 일찍 나가셔서 연습을 조금만 해보시고 연습 방법은 우리 권성열 프로가 얘기해준 방법을 사용하면 정말 놀라운 그런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